포도 수확하러 갑시다 포도 수확 들어가는 길 수확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런 포도 없대 이런 포도 포도 찾으러 얘는 어때? 엄마 얘는? 쟤 괜찮아 포도를 포도를 어떤 상태를 따실 거예요? 그럼 갑시다 익은 것도 아는 거예요? 익은 것도 아셔야죠 그래 갖다삼으나 그럼 엄마 잠시만요 이거 그럼 저거 갖고 와야죠 그럼 엄마가 잠시만요 이거 그럼 저거 갖고 와야죠 수고하세요 아 성격이 좋다네 그거 따야 되지 않을까? 아 이거 이렇게 큰데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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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 meille 막대기로 이 막대기를 재발용을 해서 얘를 한번 살려보자 이거를 꼽아보는거야 꼽은 다음에 여기다가 못을 박자 못을 어? 그 못 어디갔냐? 여기서 뺀는 거 있잖아 짠 바닥이 떨어졌던 것 같은데 이거 고친 것 같거든? 이거 한번 엄마가 보여주자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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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잔 짜자잔 기다려봐 엄마 아직 하지마 뭐 봐라 박았어? 근데 완전 같아 짓이 엄청나게 짓이 잘하는거야 이렇게 하면 힘을 먹어 이거 말고 못이 좀 큰 걸로 갖고 여기까지는 박아버려 여기까지는 튀어나오고 튀어나오는 걸로 갖고 이렇게 꼽아버려 왜냐면 힘이 완전히 낫다 너무 포근하다